자 마지막 곡이니만큼 소리 한 번 더 크게 지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 크게 한 번 짓어 주시겠습니까? 소리 한 번 짓어 주시겠습니까? 소리 한 번 짓어 주시겠습니까? 소리 한 번 짓어 주시겠습니까? 한 번 짓어 주시겠습니까? 한 번 짓어 주시겠다, 한 번 짓어 주시겠습니까? 무슨 milestone 하는겁니까? 나 Department — 어디다 второй 분 — 사랑아 사랑아 내 밖은 사랑을 오늘을 위해 사랑아 자 여기 계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화실을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절날 맞으니까 한 번 더 크게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만나가시고 대박나세요 여러분 대박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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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